Kiboi, TV 영상에서 만나요! 영상에서 만나요! 자, 깜짝이야! 세상에! 맹수가 쫓아온다! 맹수가 쫓아온다! 가자! 가자! 가자, 가자, 가자! 가자, 가자, 가자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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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아이고, 아이고, 우리 갑자기 키티로 올라갔네! 맹수가 쫓아온다고 아님, 갑자기.. 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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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또 액션 요원 찍고 있어 나가? 슉 슉 슉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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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기 김수현이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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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자 가자 가자 옳지 옳지 내 새끼 가자 옳지 아 안 뛰네 원래 되게 잘하는데 굉장히 귀인에게서 전화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아리랑 집사님입니다 아 집사님 아리랑 주인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방송 고생하시고 네네네 네 저 아주 잘 조용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축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nariz ыш 아이구 아우 세상에 우리 애는 우리 애는 이거 가져가라구요? 애기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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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안 돼 애기 거 아니에요 형 애기 주세요 아니요 아이고 아이고 막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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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Давайте 예쁘다고 아기 이뻐서 그래ltà 제이랑 여자친구 중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제이로 선택합니다. 자식사랑이 최고죠. 확신합니다. 자식사랑이 최고죠. 자식사랑이 최고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